You're so lovely, I'm so lovely, we're so love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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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ly 푹 쉬고 있어요? 뭐 할 거 한 거 없고 지금 요즘에는 푹 쉬고 그냥 가끔씩 좀 생각나면 작업은 하는데 극히 드물고 이제 해야죠 이제 해야죠 한경씨 몇 개 더 주실 수 있어요? 너무 맛있다 한경씨 악점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! 왜 왜 왜? 나 진짜 아니라고! 아로마를 인중에 이렇게 해서 바르고 그리고 베개 하나를 안고 잡니다. 더 신기했던 거는 암준이 형이 안 밀리네요. 비율이 너무 좋아. 안 밀린다니까? 이야 부럽다. 이제 지민이의 필터 고정인 것 같고요. 10cm 정도 차이가 남겨요. 그냥 경손해지는 절로 이렇게. 두 전을 모으게 되거든요. 잠에 들면 이게 너무 잠이 안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잠이 드는 거라 지쳐서 잠이 들어서 저는 알람을 5개 이상 이렇게 맞춰도 제가 잘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니저님이 항상 저를 깨워주세요.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정국이도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혹시나 게임 죽어서 방송에 쓰면 안 될 말 할까봐 끄고 왔어요. 아니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마태떼네 하이 하이 You look so good You look so slay! Oh my god 예예예예예 그럴 수 있지 이거를 이 비샷 마이크에 36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친구야 친구야 형 나 근데 다른데 가야돼요 나 이전에 여기 와버렸어요 친구야 형이 아니 형 근데 괜찮게 봐요 형 예전에 형이 내 패딩 입고 와가지고 나 지갑이랑 형 내일 바빠? 바쁘지 저는 일단은 옷통은 벗고 아래는 파자마로 이렇게 항상 입고 잤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매일 그런 깊은 유래가 없는데 없는데 이모가 빛이 다르네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나서 멜론방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내서 저희가 여러분께 꼭 어떤 식으로도 도답할 수 있게 저희가 힘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촬영에서 바로 5 촬영이 되겠습니다 5 촬영 이제 포인트가 이제 저희 다 검색머리입니다 오우 스테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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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어? 남주에 뭐야? 뭐 야 이게 고집이 됐냐 갑자기? 아 좀 어렵을 때가 된 거 같아서 진짜 간만에 또 어려보일러고 정국! 정국! 나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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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이 연기랄 신는 거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땐 남준이 형이야 약간 남준이 형이 시각사 남준이 형이 딱 두 개가 먹는데? 남준이 형이 딱 두 개가 먹는데? 남준이 형이 좋았는데? 남준이 형 자전거 좋아해가지고 넣은 장면이에요 어? 진짜? 이게 끝이 끝이라지? 랩몬 형이 그렇게 굵지 않아요? 굵지 않아요 진짜 저는... 3 1번 예! 이거! 아 이거! 2022년 새롭게 만들고 싶은 취미 등산! 등산입니다 너 좀 아네? 저 김태형님 고맙습니다 왼쪽 먼저 시선 주세요 햇살 같은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정면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편 기자님들도 몸을 조금 돌려주시면 어떨까요? 네 자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막내이시잖아요 제가 막내분들께 좀 주문하는 포즈가 있는데 꽃받침 한번 정면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보고 한번 다시 한번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방탄소년단에서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어떤 연기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워싱 yes 영무웃 워싱 yes 네 이라고 암할 때 나에게 serves 정면보고 한국에 서행 내 몰지 지금 나 왜 당신 멀어버렸어 자꾸 니가 필요해 I need you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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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I'm hungry Sleep and sleep and sleep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귀찮아서 잘 밥을 안 먹는 편이고요 먼저 뛰어놔서 주민 씨가 기다려주세요 아니 왜냐면 왜냐면 와이파이가 안 돼서 내가 누군지 원래 이 때쯤이면은 진형이 하이요?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버허 하면서 나오는데 형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연락 왔어요 아 주민 씨 세 명 사랑합니다 음악 음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